Cineas, Cineas Cineas, Cineas Cineas, Cineas 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내일이네 오늘 21일 됐구나 이거 21일이래, 꽁아 꽁아 아빠, 아빠 컴백해 아까 저기 TV로 봤지? TV 아빠 나오는 거 봤어? 아까 저기 아빠, 저기 TV 아까 막 나왔잖아 꽁이 신기했잖아 그치? 꽁이 아까 신기했지? 고기도 더럽고? 아빠 고기도 더럽고, 이거 한번 봐봐 꽁 뽀뽀할까? 응, 싫어 나는 꽁이를 키울 테니까 너희가 나를 키워볼래? 나는 꽁... 꽁이보다 귀엽진 않지만 나는 그걸 키우기 쉬울 수도 있어 나 애교도 잘 부릴 수 있고 잘 씻어, 혼자서 나도 혼자 잘 씻어 화장실도 혼자 잘 가고 날 키워줘 날 당장 키워, 데리고 가 나 좀 데리고 가 나도 양이성이야 밤 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날 데리고 가렴 날... 데리고 가렴 응 내일이 땅에 고파 딱 찌푸드 때는 이리 아무도 딱 그때일거야? 이리 먹자 엄마 옳지 옳지 귀여워 손 손 옳지 뽀뽀 옳지 뽀뽀 옳지 제기라는 친구입니다 꽁이 동생 남동생 남자아이구요 제 아들이에요 먹는걸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좋아해요 옳지생아 꽁 꽁 꽁 꽁 꽁이 잘 안와요 꽁 꽁 꽁 밥을 먹었으면 이렇게 치칼해야 해 그치? 응 이 녀석 그냥 아빠한테 너 내일 아빠 없으면 보고싶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싶어잖아 그치? 애가 아주 그냥 고집도 세고 성격도 아주 성과일도 있어가지고 응 응 됐어 응 응 오케이 이렇게 짐을 싸서 옳지 눌러줘 눌러줘 한번 눌러줘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 그렇지 이렇게 눌러 아무튼 이렇게 짐을 챙겨왔습니다 아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돼 아무튼 이것도 공개겠다 꼭 나와 꼭 나와 꼭 나와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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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꽁 이거 봐봐 꽁 안 된다 손 꽁 손 손 손 손 손 꽁 손 오우 귀여워 오 눈곱 오 눈곱 왜 이렇게 눈곱 아까 빼줬는데 우리 미인 공주님 우리 미인 눈곱으로 이렇게 붙이고 계세요 해피캡 지금 골골하고 있는데 지금 골골하고 있는데 지금 골골하고 있는데 나한테만 들릴 정도로 작아요 나한테만 들릴 정도로 작아요 나한테만 들릴 정도로 작아요 나한테만 들려 너 이거 왜 튕겨 너 좋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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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는 거 좋으면서 좋으면서 싫은 척해 좋아서 눈 감기면서 엉덩이 실룩한다 이제 그리핀 각각 ** 오우치 흥흥 꼰 카메라 꼰 꼰이가 나 자는데 갑자기 물어, 그러니까 장난으로 문단 말이야 이렇게 화나서 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물고 물고 막 하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확 뺐나 봐 그러면서 턱 긁히면서 깼어 근데 이렇게 닫혔어요 보이나? 꽁, she's bite me she's bite me she's bad she's bad cat she's bad girl she's bite me but cutie and lovely so adorable adorable so I can angry I can never, I never angry for him, for her so 꽁, lucky, lucky girl if I angry, very very I'm very scared maybe you know, but I never angry too too for her 꽁 꽁 꽁 is very very lucky girl 꽁 내 딸이죠 제가 어제 시스터를 일하고 재미있어요 daughter my daughter 꽁 꽁이 예쁜 건 뭐 다 알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나의, 나의 것인데 말이지 뭔가 난 질투가 진짜 많은 사람인가 봐요 나에게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꽁이도 사랑해 주시지만 나를 더 좋아하고 나를 더 제일 사랑해 주세요 나는 항상 그렇게 사랑해 고픈 사람이랍니다 꽁이 엄마 하고 싶은 사람 꽁이 엄마 하고 싶은 사람? 꽁이 엄마? 몰라 워너비 꽁이 엄마? 넷 저기 와 있다 무서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무서워, 공포 영화 같아. 공아! 입궁! 입궁!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아휴, 이걸 열어야 돼. 뭐 하세요, 거기서? 아가씨. 눈부셔요? 당황스러워요? 내가 문을 열어니까 닫아줄까요? 당황했어, 당황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폭력적이야. 감히 안 빨면 어떡해. 버리쟁머리 없이. 그렇지. 도도하군. 살쪘어. 이렇게 하면서 또 옆에 와요. 오늘 자는데 딱 눈 떴는데 꿍이 엉덩이가 진짜 여기 있었어, 여기. 제 코, 코 앞에 엉덩이를 이렇게 깔아뭉기고 있었어. 저기 숨쉬기 힘들더라고요. 꿍이 내가 화장실 간 거 방송 보여주면 너무 난 나쁜 아빠겠지? 절대 안 보여줄 거야. 보여주지 말아요. 제가 숙년대. 조신하게 지금 화장실 가는 모습을 내가 비춰줄 순 없지. 하지만 너무 귀여운데. 그런 것마저도 자랑하고 싶네요. 손 사냥하려고. 아야. 아야, 아파. 아야, 이거. 뭐 할까? 뭐 할까? 아빠 손 봐. 내가 보여줄게요 손을 내 손, 내 손, 내 손, 내 사랑, 숨을 꽁, 손, 옳지, 뽀뽀 꽁? 아니 그건 누워잖아, 이건 누워 마지막에 누워 옳지 누웠네? 진짜 미치겠네, 이거 뽀뽀 어디 갔어? 꽁, 손 아니 아직 있어, 여기 이리 봐 손, 옳지, 뽀뽀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꽁, 뽀뽀 꽁 옳지, 자 너 졸리지?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솔직히 졸리지 아빠를 감히 물어, 이 녀석 물고 도망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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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있어? 어? 아빠 옆에 누울 거야? 오, 리모콘이 리모콘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좋은 거야? 이건 내 거야, 안 돼, 내놔 후잇 이.... 나나나나나나 나는 나나나나나나 Whereas 나나나나 나는 나나나나 미 해 이 기기기기기기기기, 이 기기기기기기, 이 기기ли, 이겼다 오늘 싸우는 내가 이겼군 귀여워, 핑크 젤리 배만 짓 거야, 배만 짓 거야 배만 짓는 거 싫어해요 꽁이가 날 놀아주는 거야 으아아아악 귀여워, 너무 귀여워 꽁이가 날 놀아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하이 아이엠 꽁 네, 배란 친구도 있는데 배란 친구도 진짜 이뻐요 아들인데 장난꾸러기고 애들고 그렇게 많아요 걔네면 맥! 앰! 이리 와요 진짜로 근데 사실 그렇게만 안해도 이름 불러도 오고 그냥 완전 잘 와요 꽁이는 이렇게, 그거 아니예요 고양 키우신 분 날걸요? 이렇게 얘 꾸리면 이름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꽁 꽁 이리 와 이래 엄청 이래 되게 싫대, 귀찮대 꽁이가 아, 내가 안 좋아해 제가 애야, 참 안녕, 꽁아 너 이제 이렇게 어리지 않은데, 그치? 내가 완전 다 큰 어른인데 의젓하고, 의젓하기보다 아주 예쁘고 섹시하고, 귀엽고 섹시하고, 귀엽고 섹시하고, 귀엽고 그런 꾹이가 되었는데 애교 많고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고양이 부르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애들 오는지 한번 볼게요 친구 알이신 우리 애교 맥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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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땡궁 맘마 맘마 어디 갔어? 안 오네? 땡이 땡아 인사해 땡이 뽀뽀를 싫어해요 땡이 태민 땡 이러고 귀여운 우리 꿍댕이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땡아 인사해 주세요 다음 인생 남자 대 다음 인생 여자? 다음 인생 그냥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은데 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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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셔도 돼요 태민 다음 가주세요 캠핑 짐 쌌어요? 아니요 저 갓 싸야 돼 음 뭐 사줄거에요? 꽁뎅이 그리고 쌀